예전 처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김 남준, 김석진, 민윤희, 조홍석, 박지민, 김태형 야미 여러분들의 하품하는 사람 누구야? 노란 머리 죄송합니다 반성해, 너 거기 손 들고 서있어 야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남준이 또 하품한다 야 야, 너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, 눈물 고인 거 어떡할 거야 야, 됐어 형, 안 돼 너 가 빨리 내가 잠을 못 잤어 오케이 야, 너 손 들고 서있어, 이마 저 가서 손 들고 서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미안 손 들어! 오케이, 손 들어 리더라고 봐줄 거 없어요 야, 진짜 자, 여러분 8.01 되게 정리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야, 김남준 너 앉지마 일어서있어 어? 소리내지 마 어? 여기 침묵 콘서트입니다 아직 안 앉았어요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B씨가 아련하게 바라봤던 곳이 바로 이곳 주경기장인데요 어떠세요 B씨? 뭐 좀 뭐 마음이 좀 뭐 뭐 뭐 그런 게 있나요? 아,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, 그 마음이 아 진짜 죄송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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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? 아, 예 아, 예 여기까지 아, 다들 신이 날까 저도 아,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아, 근데 그 알게 succeeded 네 에이 여러분 아, 여러분 아.. 알, 알, 알 아.. 알 지금 말도 안 나오네 고기 얼었어요 아미 분들을 조금 더 보고싶을 것 같아요 멘트 좋네요 아, 이런 약간 조금 더 격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저희가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은 거 같아요 으어어어 아 네 아미타임을 엄청 그리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스스 비시스 마지막 아닙니다 남준씨 앉아계세요 형이 마지막 해줘 저기 초대석인가요? 저기도 해요 가만히 있더라구요 가기지 요즘 인물이에요 지금 조심하세요 자 오케이 또 오고야 말았네요 아 봄이 왔나요? 아니요 봄 오랜만에 멀었고요 그 공연이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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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쉬다 어... 그냥 제가 어... 생각해보다가 어제 안신욕을 하면서 고마워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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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우 좋다 바지가 자꾸 내려가네 뭐? 와우 아... 진짜 선글라스 키니까 앞이 안 보인다. 또 집에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쵸! 자 여러분들 이거! 이거 있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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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이거 말고 안 돼! 아 이거 무료나눔인가요? 택배에 포함해요? 무료는 문화예요 문화! 어 여기 밑에 밑에! 이곳을 세상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 시간이죠. 아 때리지 마세요 아픕니다. 갑자기 소리 넣어주신 것 같은데? 어제 지민이가 땀 닦으라고 넣어줬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. 아직도 있네요. 이 어깨 아직도 있네. 네네. 잡았고 진형 네? 죄송해요. 왜? 약간 숨이 벅쳐가지고 형 드리브를 못 받아줬네.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아 나 지금 정신이 없어. 이거? 오신 분들이 있어요. 등장하면 막 해주신 분이 있고 폭염통 폭염통 제이홉을 향해 박수 찔러! 방탄소년단을 위해 소리 찔러! 잠깐만요. 오 소리를 질러요. 소리를 못 찌르는데 찔러한다 진짜로. 아무리 오늘이 마지막이여도 그렇지. I'm sorry for my fault. 마지막으로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? 아무튼 제가 마음으로 잘 알아드리겠습니다. 태용이가 이런 말을? 태용이가 이런 말을? 너 오늘 좀 제정신이다. 자 너 오늘 좀 성숙하다. 자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되는 것 같아요. 죄송한데 재효씨 네. 사실 롯데월드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? 아 네. 주차하실 것은 이쪽이고요. 아마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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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존. 4, 2, 3, 2, 4, 2, 4, 2, 3, 2, 1, 1, 1, 1, 1. 하하하하 자 우리 빨리 다음 곡 할까요? 자 우리의 자리를요. 자 지민 씨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. 그래, 그래. 2학년 3반 15분 지민입니다. 그래, 그래. 아 아 그 얘기할 타이밍이 온 건가요? 공연이 아 잘해? 아 잘해? 공연이 벌써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phrase 아 이거 또 심을 수 없나요? 섬우 어 어... 로맨스? 브로맨스? 아 브로맨스? 저 이런 자기적인 거 되게 싫어거든요? 아니 근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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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